시장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테마 하나씩 살펴보는 갈 테마 가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전에 함께 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갈 테마 가라 어떤 테마들이 핫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 눈길을 끈 첫 번째 테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타도 될까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최근에 반등 시도하면서 오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차전지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장주도 있고 소재주도 있는데 최근에는 소재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천보, 일제히 신고가 경신해냈는데 이 섹터 괜찮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미 상승할 대로 상승해서 지금 올라타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어떠한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점은 매수를 주적해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종목분들을 못 샀을 때 특히 그러한 종목분들이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언제든지 주가가 밀릴 수 있고 올해 초 사태처럼 지금 올해 초 같은 경우 2차전지 관련 소재업 종분들이 거의 두세 달 이상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는 시대를 변화하는 힘으로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매수에 대한 흐름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며칠 동안 올라오면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빠르게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차장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를 주셨지만 일반적인 배터리 셀 업체들이 있고요. 그 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소재라고 한다면 4대 소재를 비롯해서 분리막이라든지 아니면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된 기업들 그리고 기타 부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업은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차전지 쪽만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전자재료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영역을 뛰어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지박 쪽의 이익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선 유해사는 전자재료 쪽에서 OLED 관련 소재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삼성 쪽에 대한 납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HTL 소재를 LG 쪽에 또 독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혜를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받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전지박 부분 같은 경우는요. 4분기에 흑자전환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증설이 4분기부터 이어질 겁니다. 그 물량들이 나오게 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동사의 성장성을 방해하지 않은 성장 동력을 미리 확보해놨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만한 기업입니다. 2분기의 실적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3분기, 4분기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주가 차태 흐름을 보시면은요. 다른 기업들이 이미 많이 뛰어올라온 것 대비해서 동사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6만원 수준인데요. 목표가 20% 정도 드리면서 7만 2천원 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5백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주신 종목 솔루스 첨단 소재였고요. 목표가 7만 2천원, 손절가 5만 5천 5백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원픽 살펴봤고요. 이어서 김민진 차장님의 갈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주 골라주셨는데요. 하반기 쇼타임이 시작되나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최근 엔터주들의 랠리가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호실적의 플랫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평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일제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YG 엔터가 1.8%, 판타지오 0.8%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죠? 사실은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공연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더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음원 공연 쪽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컨택주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주에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지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이렇게 하나하나 들다 보니까 아이돌들 하나하나씩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제가 모르는 아이돌들, 그 아이돌들이 해외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둬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아이돌들의 컴백들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 엔터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사실 가장 두드러진 흐름을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으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계속 지금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너의 활동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반기에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인 와이즈 엔터테인먼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급드렸듯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집중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블랙핑크의 주요 멤버죠. 리사의 지금 솔로 앨범이 출격을 한다라는 얘기들 3분기에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트레저 같은 경우도 지금 컴백을 하게 됩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출격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의 출격이 모두 다 예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결국은 이제 위버스의 입점입니다. 위버스에 입점한다라는 얘기는 동사가 그동안 좀 약했었던 MD 판매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의 판매가 지금까지는 좀 약했었는데요. 하이브라는 플랫폼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극대화 가능성이 좀 유효해진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또 다른 자회사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돈 안 되는 사업부들 작년에 다 정리를 했고요. 음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의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원을 국내 유통하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 보시면 역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구점 6만 500원 선인데요. 이 가격대에 대한 돌파 가능성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주가 6만 8천원 선, 손절가는 5만 1천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원픽 YG엔터테인먼트였고요. 목표가 6만 8천원, 손절가 5만 1천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갈 테마, 가라 두 가지 테마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레인데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ECM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